자, 지금 뭐 엄청난 성원이라고나?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어제 사실 밤 12시에 마감을 했는데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깜빡이 터고 그래서 우리 제작진에서 긴급하게 오늘 새벽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며칠만이라도 좀 더 해달라고 해서 20일까지만 네, 아마 자막이 나간 것 같은데요 연장을 하는 걸로 감사제니까요 네, 오늘이 17일이니까 18, 19, 20 딱 아마 이번 주까지겠군요 그러시죠 이번 주까지만 이어지는 시청자 감사제 정말 좋은 강의, 스테디셀러 강의들만 모아놨습니다 샵더TV 앱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또 금리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또 발표를 했으니까 그 금리에 관련된 이야기 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강승원 책임연구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금리를 굉장히 예리하게 보시는 분인데 어쨌든 3년 3개월 만에 금리 올렸네요 네, 네 일단 청평을 좀 부탁드려볼까요? 일단은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과 연준의 간극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건 같고 그런데 오히려 조금 주목하셔야 될 게 작년부터 연준이 금리를 전망하는 횟수가 너무나 빠르게 크게 변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0번에서 올해 7번까지 올라온 거고 사실 빅은 2번뿐만 아니라 2018년도, 2019년도 기억해 보시면 18년도에 금리 4번 올리고 마지막 회의에서 19년도에도 금리 계속 올릴 겁니다 이야기를 하고 끝냈는데 바로 그 다음 주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잠깐 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올렸다 얼마나 올리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에 주목하기보다는 연준이 일단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지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이 바뀌었을 때 연준의 계획이 바뀔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 콜에서 핵심 메시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쨌든 연준이 처한 딜레마가 있잖아요 굉장히 좀 특이한 게 보통은 저희가 금리를 왜 올리냐 저희가 처음에 연준이 금리 올린다고 하면 주식 쪽에서 어떤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냐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경기가 좋아서다 금리를 올리는 것이 주식시장의 악재가 아니다 당연한 콜이에요 원래는 금리는 경기가 좋기 때문에 올립니다 너무 뜨거워서 좀 식을 시키려고 그런데 이번 사이클의 굉장히 특별한 점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물가가 엄청 올라와서 금리를 올리는 사이클이에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유럽, 미국 공이 성장률 전망치는 다 낮추고 물가를 올리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거든요 어제 그랬죠 그리고 재미있는 건 금리 인상을 시작도 안 했는데 미국의 장단기 스프레드가 특정 섹터에서는 역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장중에요 금융위기 처음으로 미국의 5년 금리보다 10년 금리가 낮아졌어요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 누가 봐도 지금 연주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 게 아니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고 물가 때문에 올해 6번, 7번 금리 올린다는데 동시에 그 전망의 패키지 안에는 내년 이맘때 그러면 커브 역전되고 경기 침체 가능성도 녹아있거든요 사실은 골드만삭스가 굉장히 조금 구멍을 열어두는 전망을 내놓은 게 올해 7번 올릴 거다 대신 내년 경기 침체 확률 20%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 숫자가 어떤 숫자냐면 2018년도에 미국의 장단기 역전되고 나서 2018년도 하반기에 2019년 경기 침체에 오냐 안 오냐 이런 이야기할 때 나왔던 숫자가 내년 경기 침체 확률 20%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심플하게 가능성이 큰 균형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가 때문에 6번, 7번 올린다 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대신에 6번, 7번 올리면 내년도 경기 침체를 각오해야 한다는 게 일단 시장이 프라이싱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면 그럼 진짜로 경기 침체를 갈 거냐 그런데 개인적인 경험이 제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예견된 경기 침체는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연준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무서워할 때 그리고 누가 봐도 장단기 스프레드가 경기 침체를 이야기할 때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책당국이 대응하니까 오히려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던 때는 대부분 연준은 더 이상 무시해도 돼 과도하게 시장이 자신감을 가질 때는 위험했거든요 2017년 하반기가 그랬고 2018년도 하반기도 그랬습니다 연준 괜찮아 이러다가 보험료 금리 인하가 왔었고 18년에 코스피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지금은 반대로 말하면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누가 봐도 지금은 내년도 경기 침체를 각오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고 누가 봐도 내년도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7번까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중앙은행도 의도를 가지고 경기 침체를 유도하지는 않을 거다 그것도 물가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물론 그렇게 보시는 분들의 뷰가 비논리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논리죠 레리 서머스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물가 판단이 1년 동안 틀려서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정부도 MMT 이런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돈 풀었으니 니들이 1년 동안 물가 판단 실패했으니 정책 실패도 자연스러운 귀결이다라는 논리예요 일견 합리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엄청난 거대한 실패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경기 침체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된다 많이 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가 계속 볼커 얘기가 나오잖아요 70년대처럼 다 죽이고 물가를 가라앉혀야 장기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런 논리를 선택을 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뷰를 내게 하려면 솔직해야 됩니다 7번 8번 올려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또 한쪽의 사이드 성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올리면 내년도 성장은 꽤나 힘들 겁니다 얘기까지 같이 해줘야 돼요 각오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저울질을 연준이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오늘 연준 뷰가 올해 7번 내년에 3번 더 해놓고 중립금리는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빨리 올릴 건데 이번 사이클의 끝 지점은 내렸어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일단은 물가 잡는 데 초점 대신에 물가가 우리가 봤던 대로 안정화된 신호 나오면 바로 쉴 수 있다 이런 메시지로 읽어서 일단은 연준은 올해 회의 내내 올린다 쪽에 계획을 제시했지만 저희는 올해 9월까지는 올리고 4분기에는 휴지기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 그러니까 오늘 한 거 포함해서 7번이 아니라 올해 포함 5번 5번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리고 내년에는 진짜 가서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런데 아마도 물가 판단에 연준도 조금 억울할 것 같기도 한 게 작년에 한 5월 6월부터 엄청나게 물가가 일시적이냐 갈 거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물가가 일시적이라는 뷰가 누가 봐도 연준의 콜이었죠 그런데 그때 샌프란시스코 여는 자료를 보면 물가를 공급측 요인 수요측 요인으로 나눠서 주는데 작년 4월부터 물가가 튀기 시작하는데 누가 봐도 공급측 요인 때문에 물가가 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작년에 계속해서 중고차 가격 봐 목재 가격 봐 공급 때문에 올라온 물가는 금방 빠져 이런 뷰였는데 뭐가 틀렸냐면 공급측 요인이 연말 연주 한 번 더 튀어요 그러니까 오미크론 델타를 과연 연준이 어떻게 예측했겠냐 이런 거랑 생각보다 병목이 풀리는 데는 오래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물가는 일시적이라는 뷰를 철회하고 틀렸던 건 맞지만 그들이 가져가던 논리 이 물가가 지금 진짜 강하게 진성으로 수요가 세서 올라오는 물가가 아니라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핵심이라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어쨌든 공급은 병목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그리고 통화 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금리 올린다고 갑자기 사람들이 코로나에 안 걸리나요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애초에 이건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기도 어렵고 두 번째가 저는 더 중요한 이슈인데 공급측 인플레이션 그 자체로 긴축의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버는데 유가랑 에너지 가격이 엄청 올라가요 이건 고정비잖아요 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효과가 크다라고 보거든요 애초에 그 자체가 긴축인데 여기에 더해서 연준이 수요를 흔히 말하는 망가뜨릴 정도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 그게 역설적이네요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니까 긴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통상적인 우리 생각인데 그거 자체가 고유가 자체가 긴축이다 가게 기업 이런 데 긴축이니까 버넨키가 2011년에 의회 증언 가서 했던 얘기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고 제 뷰에 꽤나 금과 옥주처럼 생각하는 코멘트가 뭐냐면 2011년에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리비아 사태나 아랍의 봄 같은 걸로 유가가 그때도 110불이 넘어갔었어요 그러면서 한국도 미국도 물가가 다 급등하니까 ECB가 먼저 금리를 올렸고 버넨키가 의회에 끌려가서 이제 하원의원이었나요? 질문을 받는데 우리도 이제 금리를 슬슬 올려야 되지 않냐 버넨키가 어떤 답변을 하냐면 지금은 유가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이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소비를 뒤로 미루고 있다 그런 물가를 잡기 위해 가게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물가를 잡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옳은 방법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버티거든요 그리고 유럽은 결국 재정위기를 맞고 더블 딥이 왔고 미국은 나름 스무스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11년도보다 훨씬 더 큰 공급적 인플레이션은 맞죠 40년 내 최고 인플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연준이 걱정하는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말 그대로 통제권 밖에 넘어가는 걸 무서워해서 2011년처럼 버넨키 때처럼 완전히 제로에서 버텨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 공급적 인플레 때문에 소비자들이 소비를 뒤로 미루는 상황에서 이 국면에서 7번, 8번씩 경기 침체를 가구한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당위적으로도 혹은 현실적으로도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0.2호 올리면서 점도표 이런 부분에 대한 배경 설명은 우리 강승훈 연구원께서 잘 해주신 것 같은데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코멘트한 거에 대한 평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되게 조금 원론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도 이제 막 금리를 시작할 때인데 경기는 꺾이고 물가는 올라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모를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별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갈 때 바로 정책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기자회견 놓고만 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만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교과서적이고 원론에 충실한 답변이어서 사실은 기자회견 자체가 그렇게 막 무게감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은 왜 이렇게 환호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올해 많이 올린다고 해놓고 중립금리를 내렸어 이 얘기는 뭐냐면 말로는 우리 인플레이션 파이팅 엄청 할 거야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이 복심에는 경계 안 좋은 거에 대한 경계감이 계속 있다 물가만 조금이라도 꺾여주면 바로 쉴 수 있다 그거를 복심을 받던 거죠 시장이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5년, 10년 역전됐고 그러면 지금 보통 중립금리가 상단 역할을 하거든요 30년 금리에 그런데 30년 금리는 이미 중립금리도 높네 그래서 어제 30년 금리만 내려갔어요 오히려 다 금리가 10일 표시 올랐는데 그러면 30년은 이미 고점 받고 10년, 30년 스프레드 보면 10년도 고점 받고 그럼 여기서 시장 금리가 더 위로 튀지는 않겠네 위보다 나래가 열려 있고 연준의 복심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허장성세의 약간은 물가 때문에 우리 모든 걸 다 하게 얘기해놓고 찍어둔 숫자 보니까 약간의 공포감도 있다 약한 모습 봤다는 거군요 경기에 대해서 점도표를 처음 놓고 봤을 때는 놀라워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때 사실 시장이 좀 안 좋게 반영을 했었어요 그 부분이 알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석을 막 했던 것 같아요 볼만이나 오겐스텐 이런 데서 지금 강승원 연구원이 얘기하듯이 야 이거 7번 아닐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한 참여자들이 많이 늘었고 그게 이제 위험자산의 테이크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제가 들은 제가 뭐 오늘 아침에 뭐 기사도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들은 그 듣고 본 분석 중에 가장 신박한 것 같습니다 신박 그러면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혹은 고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반영이 되고 또 연준의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한 연준의 경책 스탠스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연준이 지금 너무 약간 조금 고민스러운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장은 안 좋아지고 물가는 올라간다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정확히 그런 이슈죠 이 이슈 때문에 글로벌 물동량이 줄어드는데 이것 때문에 물가가 튜버린 바람에 인플레이션을 마치 보면 엄청 높아지는데 그것 때문에 소비자들의 심리가 계속 악화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엔 소비국가인데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코로나 발발 당시보다도 지금 낮거든요 그러니까 뉴욕 같은 도시에서 시체 담을 가방이 없어서 바디백이 없어서 냉동창고에 시체 보관하고 있다 이런 기사 나올 때보다도 소비자들의 심리지수가 냉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는 연준으로 하여금 오히려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양극단의 시나리오인데 첫 번째로 진짜로 서방과 러시아 중국의 어떤 분쟁으로는 이어간다 그러면 사실은 그때는 답 없습니다 그냥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 유가 진짜 뭐 사실 가격이 올라가고 나면 사람들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유가 130불 볼 때 갑자기 200불 150불 얘기 막 나왔었잖아요 그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장기화될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저는 되게 심플하게 말씀드려요 그럼 무조건 경기 침체다 130불짜리를 이머징 통화로 치환해보면 거의 160불 170불인데 더블티의 달러 기준으로 만약에 진짜 150불 넘어가면 이머징 국가들은 그걸 200불에 사와야 된다 왜냐면 달러 강세일 테니까 그럼 망가지죠 그러면 바로 경기 침체 배팅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 제중 100불 밑으로 내려왔고 이 정도가 되면 연준도 역시나 공개축 인플레는 올라가는 속도도 빠르지만 내려가는 속도도 빠르다라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기본 시나리오 아마 일단은 9월까지는 간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빠르게 휴지기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질문 좀 하세요 저요? 저는 지금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말씀을 쭉 들으면서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잖아요 사실 미국에서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거고 그걸 잡기 위해서 연준이 뭐든 하겠다 이런 스탠스였던 것 같은데 설명 들어보니까 경기 훼손 안 시키려고 사실 지금 얘기한 7번보다는 조금 줄어든 쪽으로 갈 거라는 시장에 지금 해석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아 재해석과 좀 달라갖고 지금 저는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나 일단 하고 계세요 더 여쭤볼게요 한국은행은 선제적으로 올렸죠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총재 이번 달 말에 바뀝니다 물론 이제 뭐 신정부 구정부 사이에 어떻게 인선이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금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먼저 올랐는데 저는 고점 봤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저희가 3월 달에 신년물 기준으로 2.76 받고 이번 주 장중이 1.777 받는데 3월 달이 고점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 컨셉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해 연말 1.75 보고 있는데 저희는 1.50 보고 있습니다 2.50 보고 있고 핵심은 결국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소비국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코로나가 끝나고 리오프닝이 되면 매크로가 국내 경제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 수출 국가잖아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상품 소비가 엄청나게 코로나 때 진행이 됐고 그래서 한국의 수출이 코로나 때 너무 잘 돼서 코스피 코스닥이 사실 코로나 때 전 세계 싱그레이 등급 이상 국가 중에서 1, 2등 막 했었잖아요 그런데 작년 6월부터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서 수출 국가들의 퍼포먼스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저는 올해 하반기쯤 가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빠질 수 있다고 보고 국내 경기 성장률을 하느니 2월 달에 유지한 게 악수라고 봐요 아마도 이유가 있었겠지만 떨어뜨렸어야 된다 왜냐하면 2월 달에 재미있는 게 유럽, 미국, 영국 다 물가는 올리고 성장을 낮췄는데 한국만 물가 전망치는 무려 110pp 높이고 성장을 유지했거든요 그거를 까보면 성장을 어떻게 유지했냐 소비, 투자 이런 내수 부분은 다 낮추고 대외 부분 수출입을 올렸어요 그 얘기는 한국이 내수는 안 좋아도 대외 경기가 좋아질 거니까 같이 갈 거야 이뷰인데 그런데 대외 경기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다 낮췄잖아요 그리고 나서 금통이 전에 영국이 성장 낮추고 그 다음 유럽, 미국 낮췄고 4월 달에 IMF도 글로벌 전망치 낮출 겁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아질 거야라고 봤던 뷰인데 글로벌 전망치의 그 이후 쭉 낮아지면 빠르면 5월 달에 수정 경절망이 나오기 때문에 5월 달에 낮출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4월은 만약에 진짜 금통이 총재가 빨리 인선되면 4월에 인선되시자마자 4일 만에 하시기 때문에 4월에 인상 쉽지 않아 보이고 5월 달에 수정 경제 전망에서 성장 전망치 내리면서 금리 인상 쉽지 않을 것 같고 말도 안 되죠 3분기에 그나마 한 차례 정도 나중에 인하 여지를 열어두기 위한 인상 한 번 하고 못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성장이 안 좋아질 겁니다 많으면 한 번 하면 한 번이고 안 할 가능성도 많다 안 할 가능성까지는 안 봐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하는 입장에서는 경기가 안 좋아질 때 금리 인하를 해야 되잖아요 인하의 여지를 만들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번 한 것도 그런 의미죠 세 번 했습니다 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일단 연준이 열심히 올리고 있을 때는 일단 올려두자까지는 갈 것 같아서 올해 한 번 정도 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차이가 얼마나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1.50이 되고 미국이 연말 1.50 되면 연말에 저는 기준금리가 붙는다고 봐요 그러면 뭐 지금 채권 같은 거 좀 싸게 나오는 거는 자산이 있는 분들은 사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WM분들 말씀드리면 변동성이 몹시 높아도 그분들은 가격 자체가 더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사실 워낙 국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기대 수익률이 높으신 분들이라서 국채에 큰 관심이 없으시긴 하지만 기본적인 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경기나 전 세계 주요국의 경기 전망에 대해서 강소원 연구원의 뷰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좋지 않으시군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핵심은 지금은 정부가 보조금을 엄청나게 준 게 아직도 아직 버퍼가 있어서 소비가 버티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실질임금 같은 거 보면 코로나 이전 이후에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가계 저축이 그나마 보조금을 줬던 게 많이 쓰이고 있고 실제로 1월 달 저축률이 드디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2월 달부터 고용 보시면 사람들이 고용 시장이 나오잖아요 코로나 권리금 벌건 이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쓸 돈이 없는 상황까지 미국이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진짜 과거에 정상적인 경제 구조로 돌아가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린 너무나 공급 중인 플레이가 높아서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이럴 때 경기가 진짜로 제대로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냐 거기다가 이거를 항상 이렇게 안 좋을 때 쳐줬던 게 중앙은행과 정부인데 중앙은행 애초에 긴축으로 간다 그러고 미국도 어쨌든 올해 정부 지출 그러니까 GDP의 정부 지출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MMT 얘기할 이런 유행할 때는 정부 지출이 마치 모든 거에 구세주처럼 생각했지만 그때도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은 얘기하셨거든요 정부 지출이 너무 많아지면 언젠간 이거 갚아야 될 텐데 경기가 꺾이고 정부 지출도 꺾이는 게 동시에 일어나면 그 후가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에 확인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다만 이제 예를 들면 국제 유가가 지금도 좀 빠지고 있죠 고점 대비 30% 이상 빠졌으니까 이게 진짜 더 빠져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해결이 되고 핵 협상 같은 것들도 다 진전이 있어가지고 국제 유가가 지금 90불 때 중반까지 빠졌는데 이게 예를 드는 겁니다 80불 때라든지 사실 80불 때도 사실 넘어갈 때도 그게 올 거고 급격히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평균 유가가 예를 면 지금 보고 있는 게 한 90달러선 보고 있으니까 그게 90달러선이 아니라 레벨 다운돼서 80 혹은 70대 중후반까지 빠져버리면 아까 그 공급 사이드에서 가게나 기업에 자연스럽게 했던 긴축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그럴 경우가 나오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럼 일단은 소비가 자생적으로 좀 회복될 시간을 줘야겠죠 그러면 거기다가 그렇게 만약에 시나리오가 간다면 작년 4분기에 물가가 엄청나게 튀었었잖아요 미국 물가가 CPR 기준 7%가 됐었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런 시나리오에서 올해 4분기 물가가 툭 빠집니다 그럼 사실 연준 입장에서도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할 필요성은 크게 줄어들죠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 시나리오가 시장의 메인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미국 연준은 급하게 금리 인상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만약에 고유가가 계속 소비를 제약하는 상황이 돼도 연준의 입장에서 예전에 버닝케이처럼 이 상황에서 더 죽이라는 얘기냐 이런 논리가 있다면 금리 7번 인상이라는 점도표는 약간 뻥카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는 봐요 그렇게 보고 그리고 유가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10불 차이 정도인데 근데 그게 CPI에 직접 영향 주는 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메인 트리거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반기 가면 결국 물가보다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생각해보면 제가 세미나가 보면 되게 기시감을 느끼는 게 보통 채권 세미나는 순서가 경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중앙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갈까요? 이게 순서거든요 경제, 정책, 금리 방향 근데 요즘은 아무도 경제에 관심이 없으세요 물가, 물가, 물가 지금 연준도 그렇고 중앙은행도 그렇고 모든 채권 운용하시는 분들, 애널리스트 분들이 모두가 다 물가만 봅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어떤 생각도 하냐면 저희가 물가를 경제의 체온계라고 하잖아요 체온계는 체온을 재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체온은 그로스거든요 아무도 체온을 보지 않고 체온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체온이 그리 좋지가 않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어느 정도 거치고 나면 진짜 봐야 될 걸 볼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사실은 작년도 4분기 연초 들어가면 볼 줄 알았는데 연초에 한 번 더 이제 병목이 한 번 더 쫙 조여지면서 인플레이션이 한 번 더 튀어서 그러는데 이현됐을 뿐 논리 자체는 지금 수면 밑에 있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이게 위로 올라올 시점이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뻥카를 쳤다면 왜 치는 거죠? 뻥카라는 표현이 그래서 그런 거고 이런 거죠 조금 더 정제된 표현을 쓰자면 일단은 포커스를 인플레이션에 둘 거야 그런데 그 밑장에는 경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두려움, 공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할 때 정책에 효과가 있으려면 첫 번째, 두 번째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해? 이게 중요하다는 거를 강조하는 거죠 물가가 지금은 무조건 우리 잡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 높이지 말고 있어봐 근데 저희같이 전망하는 사람 입장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얘네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고 어쨌든 상반기 중에 금리를 올릴 거고 공급층이 내려갈 거면 궁극적으로 연준이 신호를 보냈고 이미 주식시장, 채권시장 모든 사람들이 7번을 반영한 상황이라면 가능성의 경중을 따지는 거죠 7번을 진짜 지킬 가능성과 못 지킬 가능성 중에 뭐가 더 높냐 못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연준은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우리가 7번 올렸지만 안 되면 못 올려 이런 이야기를 다 하지는 못하죠 당연히 그게 시장과의 소통의 테크닉이고 투자자들의 필요한 테크닉은 그 안에 있는 복심을 읽어내는 건데 저희는 그 복심을 그렇게 7번 다 못 올립니다 혹시 지금 당장 중요하니까 지금 당장 물가를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원래 예상도 50BP까지도 예상이 있었었다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50 올리고 그다음에 뒤는 박으면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지금 당장 물가를 잡는 데는 더 도움되는 그런 행동은 아닙니까? 그렇죠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과 소통에서 시장이 어떻게 이거를 해석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왜냐하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냥 50BP 올려두고 천천히 하면 되잖아 이렇게 가능한데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50BP를 3월에 올려버리면 시장에서 어떤 해석도 나올 수 있냐면 3월에 올렸는데 왜 5월에 50BP 못 올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나치게 과한 긴축을 시장이 프라이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어찌됐든 3월에 50BP 인상을 제일 먼저 콜한 사람이 블라드인데 점도표 보시면 올해 기준금리를 3% 위에 찍은 위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는 마치 사람마다 너무 극단적인 뷰가 다른 시장 참가자들은 그냥 50BP 올리고 다음에 천천히 하면 되지 왜 그런 방법을 안 썼지 연준이 걱정하는 것은 그것이 시장의 예기치 않은 오해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생각해보시면 2018년도에 저희가 다들 시장이 기준금리 한 3%에서 멈추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2.25였거든요 그런데 10월에 갑자기 기자회견에서 야 중립금리 아직 멀어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렇게 했었죠 그거를 시장이 연준의 의도는 2.25니까 3%까지 갈 거야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았는데 시장이 야 3%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걸 더 올릴 수도 있나 보다 라고 하면서 10월 달에 금리가 급등하고 그때부터 뉴욕주 시장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파월도 그런 경험이 많아서 금리를 내릴 때는 부담이 덜하도 올릴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라는 것을 수차 겪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흔히 말하는 약간 테크닉이라고 봐요 통화정책을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죠 물론 강승환 연구원의 뷰예요 뷰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아마 6만 분 이상 들으신 분들이 저런 면이 있네 근데 저 어렵고 재미없는 채권금리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댓글을 많이 그런 분들 그래서 우리 금리라든지 또 fomc의 어떤 발표 또 또 회의록이 오픈되면 또 우리가 해석이 필요한 그런 때 우리 강승환 연구원 자주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여전하시군요 에너지도 그러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얘기 아주 쉽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nh투자증권 강승환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